네, 짝꿍, 뚱이, 뚱하 뚱맘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집안에서 일주일 후 격리가 되었어요. 알고 계신가요? 코로나 격리 기간에는 강아지 산책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산책 대신 노즈워크로 뚱이와 신나게 노는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뚱하 뚱이야, 못 찾았어? 있지? 그렇지, 그렇지. 노즈워크 그렇게 하는거지. 그렇지. 여기 있잖아. 떼지 따지고. 딱딱이가 잡아야지. 그렇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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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